여러분은 이제 저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박 3일 만에 아님 김에 신나는 카레스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첫 만남,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아직은 어색한 첫 만남. 우리는 남 9명, 여자 1명, 독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럽죠? 한국, 아니 세계 최고의 대학 카레스트. 이곳에 방문한 우리들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점 4.0 이상인 최고의 조교님들이 준비하신 5개의 활동 중 아이덴팀에 참가한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낯선 학교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어색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 이곳저곳을 방문해 보면서 학교와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지역도 물어보고 학교도 물어보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는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험실로 고고씽! 진지한 설명롭게 시작된 실험! 두 분님 설명에 집중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귀도 넣어가며 실험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인터뷰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동완입니다. 자, 어머나. 우리 옆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니? 배지라고요? 배지라고요. 영양품도 말인데 이제 균의 대형 안 나와서 꼭 필요한 여수죠. 그래? 똑똑하네. 고마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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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좋아할 수 있지? 아, 그래서 좋아할 수 있지? 그 말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프리즈니트. 알맹시 채소를. 이거 예제 전문가? 지금 배출까? 네. 여기اد Dave Stewart. 그럼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뭐야. 생물 재미있어? 생물 재미있어? 왜 재미있어? 신기해. 왜 신기해? 뭐가 신기해? 아 그래? 아니 무슨 세계야? 몰랐던 세계.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계 아니면 셀 안 있는 세계. 학. 학성생물학에서 뭐야? 아 들어갔어. 학성생물학은 한 번도 안 들어갔어.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다 찍고 있어. 이렇게. 찍고 있어. 아 뭐일 것 같아? 생물학을 학성한다. 아 뭐. 그럼 물리책이랑 생물책이랑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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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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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답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고맙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아니 10% 맞았어. 그래. 땡큐. 감사합니다. 실험 됐으니 그럼 강의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스파트하시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원한 두 가지의 박테리아를 합성시키는 게 주제였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고기와 환경 정화를 하는 박테리아를 결합하든지. 아니면 긴장한 풀어지는 요거트 만드는지. 같은 창의적인 많은 박테리아가 나왔습니다. 아까 사진이 나온 것처럼 진하게 혼란하게 됐고. 보다시피 다양한 박테리아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수업이 끝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라고 바이오 디자이너 게임을 했습니다. 바이오 브릭들을 조합하여 제시한 목적에 알맞은 대장균 생성. 즉 특정한 작용을 하는 대장균의 유전자를 먼저 조합해서 제시한 편의점입니다. 약간 오타쿠다운 게임이어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은 조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모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게임의 승자는 3팀이었습니다. 조교 선생님들이 수상하셨는데요. 부럽죠? 여기 4등도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안 좋았지만 다들 즐겁게 했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매우.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고 저녁 먹고 다같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저는 다같이 피자도 먹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친해져서 웃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피자도 피자를 먹고 카탐, 계급투쟁, 할리할리 등 여러가지 부두 게임을 했는데요. 3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때리는데 저를 겪고 있고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젠 팀의 2박 3일에 즐거운 여행을 잘 보셨나요? 다른 팀은 노트북 쓸 때 우리는 아이젠 팀을 신선하게 수업을 했고 조교님들 만화 1대1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잊지 못할 카이스트에서의 추억을 넘기며 마지막으로 우리조의 마지막으로 우리조의 최고령자 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피아노를 연주해 주신 피아리스트 졸업자 선생님께 참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젠 팀에 참가했던 남대전고등학교에서 온 최일고령자 김경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100일 남은 시간을 앞두고 이곳 캠프에 오기까지 참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2박 3일간 제가 진학해서 배울 생물학을 미리 체험해보고 공부해보니 망설였던 제 대신 참으로 부끄럽고 느낀 것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목표가 뚜렷하지 않게 공부할 100일보다 이곳에 와서 느끼고 난 뒤에 97일이 더 보람찰 것 같습니다. 저와 친구들에게 아드레나린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카이스트 아이젠 학생 조교 선생님들과 주최를 주신 한국상업기술진흥원 박진희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